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날인 추수기 종목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할 종목은요. 코스모화학이 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코드번호 005420이 되겠죠. 코스모화학 005420 종목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많이 떨어졌죠. 이게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 물론 이제 올 초에 어떻습니까? 이제 범위에 가장 가장 핫한 업종이 바로 2차전지주가 되겠죠. 코스모화학은 2차전지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종목이 하락했던 이유가 올라간 거에 대한 2차전지에 대한 차이시름 물량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6월 9일인가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면 좋은 거 아니냐. 프로그램상으로 아무래도 매수가 들어올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아무래도 관련돼서 프로그램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과 코스피 200 아닌 밖의 종목하고 뭔 차이입니까? 대차거래, 공매도를 할 수 있냐 못하냐 그거예요. 코스피 200 밖에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이 되겠죠. 이 종목들은 편입이 되게 되면 기존에 생각지도 못한 대차거래, 공매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어서 현재 조정보에는 두 가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추세적으로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6만8천원이네요. 5만원에서 6만8천원 구간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 구간은 좀 올라가기 힘들어요. 한동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라갈 때 에너지를 다 소모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시 비축하려면 한참 더 걸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추세가 2차전지에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차전지에서는 다 차이시련불량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모업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는 박스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5만원에서 6만8천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다. 지금 물론 이 종목이 추세자로 보시게 되면은 하락 1파, 조종 2파, 하락 3파, 지금 조종 4파거든요. 나중에 5파까지 내려옵니다. 상승도 1, 2, 3, 4, 5파까지 있고 하락도 1, 2, 3, 4, 5파까지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A, B, C파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 요즘에는 5개 파로 이렇게 상승처럼 똑같이 하락도 5개 파동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조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누가 핸들링하느냐? 외국인이 핸들링하겠습니다. 메이저 주퍼는 누구다? 외국인이다.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팔고 있죠. 전반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파는 추세예요. 외국인이 한 달 기준으로 117만 7천주를 팔았고요. 기관은 5만 6천주를 샀던 게 요날 5월 23일이죠. 요날 10만주가 들어오면서 플러스가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 종목이 코스모옥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금양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양도 비슷한 상황이죠. 금양도 아이러니하게 이것도 2차전지주로 분류가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몽골에서 기업을 인수했는데 2차전지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코스모와 금양 둘 다 2차전지주입니다. 2차전지주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죠.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게 첫 번째는 뭐다? 2차전지가 상승하기에 대한 차실 물량이다. 두 번째는 뭐다?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어서 대차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200 편출 종목 볼까요? 동원산업이죠. 동원산업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차라리 코스피 200 편출 종목을 바닥에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차거래가 200에 있다가 코스피 200에 있다가 편출되면은 대차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백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산업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화석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코스피 200에서 편출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은 금양과 코스모화학, 그리고 코스피 200 편출 종목은 동원산업과 화석엔터프라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6월 9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의 대차거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매도를 치려면은 뭐를 한다겠죠? 공매도를 치려면은 미리 대차거래, 주식을 빌려야겠죠? 빌려가지고 팔아야겠죠?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200 편출된 종목이 되겠죠? 자, 화석엔터프라이즈. 화석엔터프라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좀 늘어나겠지만은 지금 자, 최근에 5거래 중에 3거래를 지금 대차거래 상환했습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쇼커버링 나가죠? 쇼커버링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화석엔터프라이즈가 되겠고요. 코스피 200 바로 편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동원산업은 조금 다르네요. 동원산업은 대차거래 늘어났습니다. 이제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동원산업을 생각하는 거죠? 참치.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제 오염수를 배출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을 잘 안 먹으려고요. 특히나 제일 많이 우리가 많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많이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게 뭐죠? 참치캔이 있잖아요. 참치캔 일본 사람들도 참치를 당연히 덜 먹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좀 꺼림직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 200에 있을 때 공메달을 쳐놓자. 참고적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코스피 200에서 편입종목 자 금향을 보겠습니다. 금향 어떻죠? 최근에 대량으로 지금 대차거래 늘어나고 있죠? 기존에는 거의 없어요. 뭐 쇼커버링하고 얼마 만주 기껏해야 그랬는데 자 128만 5천주 156만 3천주 예 이 사거래를 합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죠? 예 거의 300만주가 넘어갑니다. 예 300만주가 넘게 자 대차거래가 늘어났다. 대차거래를 늘리는 뭐죠? 예 공메달을 치겠다는 거죠. 예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은 자 공메달을 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대차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마가 어떤가 볼까요? 아 코스마하고는 이 거래는 좀 좀 줄어들긴 했네요. 쇼커버링이 들어가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쭉 늘어나고 있죠? 5월 23일날 105만주가 대차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계속 이제 한달 평균을 보면은 상당히 계속 빨간색이 많다는 것은 계속 대차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5만원에서 6만8천원 이 박스권 등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이 팔고 있죠? 예 한달 전에 팔고 있습니다. 이 팔고 있는 주체가 순수하게 매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대차거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들어오진 않다는 거죠. 들어오지 않고 조금씩 팔아도 계속 팔리는 거죠. 이게 지금 대차거래가 계속 지금 증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관심 없죠. 하루 금투하고 연기금이 10만주 정도 들어왔네요. 10만주 정도 들어왔고 나머지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자 금양에 대해서 신용비를 보겠습니다. 2.95% 예 높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최대 주주는 코스모앤컴퍼니 외 4인으로서 30% 예 괜찮죠?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긴 하네요. 자 어떤 일을 하느냐 이산화, 티타늄, 폐수처리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본업이고 종속기업으로서는 기능성 필름하고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이거를 어디서 한다? 코스모 신소재에서 한다.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양극재, 양극활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그래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볼까요? 실적이 지금 향후 전망은 안 나왔네요. 안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자 매출액이 4천억에서 3천5백억 다시 5천억 올라왔는데 7천억까지 올라왔죠. 예 영업이익도 50억 300억 414 예 414억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순입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230억 315 부채 비율이 102% 유보율이 51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선반영을 많이 했어요. 선반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영업이익률이 5.7%예요.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5.7%는 일반적인 제조업 수준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수준의 영업이익률이라면 일반적인 제조업은 PER 얼마를 주냐 PER 많이 줘야 10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0배 정도 준다면 넉넉히 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가 볼까요? 자 334원입니다. 예 334원입니다. EPS가 오늘 얼마죠? 예 5만원이죠. 예 어마어마하죠. 예 300원짜리가 5만원이다. 그러면은 300원 3천원 3만원 예 PER 100배가 넘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원 EPS가 300원인데 자 얼마라겠죠? 5만원이라겠죠? 예 그러면은 300원 3천원 3만원 100배 약 한 150배가 넘습니다. PER 150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기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아 자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은 5%라겠어요. 자 그리고 얼마다? 예 PER 150배입니다. 자 기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 자 5%의 150배라겠죠? 자 기아 기아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기아의 영업이익률 쭉 보겠습니다. 예 10%죠. 자 10%고 EPS가 내년 EPS가 2만원이에요. 예 2만원이고 현재 주가가 8만원입니다. PER 4.5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예 코스모학이 5%인데 기아는 10%면은 2배잖아요. 영업이익률 2배잖아요. 그런데 코스모학의 PER은 150배 자 기아는 PER이 4.5배 예 영업이익률이 2배인데 완전 저평가죠. 코스모학은 상당히 고평가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150배라는 게 이게 지금 작년 기준입니다. 2022년 2023년까지 직계가 안되고 보통 2024년까지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100배 미만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10배는 훨씬 넘을 거 아닙니까? 코스모학은 상당히 지금 고평가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5만 3백원인데 5만원의 지지여부를 확인할 거예요. 5만원의 지지가 확인이 되면 한번 다시 기술적 반등구간이 나올 겁니다. 5만원에 한번 위아래를 이렇게 확인이 됐죠? 최근에 이탈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테스트 할 거예요. 5만원 지지 5만원 지지가 확인이 되면 5만원에 샀다가 6만8천원에 팔더라도 이거를 공격적으로 사시는 건 조금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현재 이슈가 두 가지가 뭐다? 2차전지 관련된 이슈 아무래도 고평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신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 대한 영향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장주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코스피 이베이 편이 되면서 대차거래 공매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보셨고요. 관계사를 한번 보셔야겠죠. 지금 매출은 어떻게 되느냐 매출은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산화티탄염이 2019년도에는 대부분이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신소재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신소재가 바로 2차전지 양극활물질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실적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2022년도에 신소재 67% 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활물질 이산화티탄염 황산코발트 이런 게 있습니다. 자회사가 뭐가 있느냐 일단은 유상증자를 최근에 했는지 볼까요? 유상증자를 2021년도에 마지막에 했네요. 그러면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상증자 무상증자 했던 게 있고 주주 배정 했던 유상증자가 있네요.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2022년 6월 22일 상장인은 2022년 7월 6일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네요. 이게 340만 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물량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12bw 봤는데 유상증자가 있었네요. 그러면 2020년 6월 22일 이면 아직 1년이 안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물이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자회사는 어디가 있느냐 코스모 총매 코스모 신소재 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27.1% 최대 주주가 되겠죠. 코스모 신소재 는 2차전지 양극 칼물질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모 총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매출 차지하는 비중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만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양극 칼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하락하면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이슈가 있다겠죠. 코스모 200 편입 대차거려 공매도 공격의 가능성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작년에 유상전지 했던 매물이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다.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최악의 조종을 보이는데 아무튼 5만원에서 6만8천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추세와 수급의 달인으로 과거에 전문가 생활을 했었고 현재는 추수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 삼박자로 종목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분석했던 내용 보셨다시피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 종목 발굴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까지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 였고요. 코스모 화학에 대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